승주야 변하지 않는 진한 그리움 응답하라 1988 근데 점점 너무 예뻐져 아 네 아 으 으 6 으 으 으 으 으 으 잡았다 우리 잡았어 우리 우리 태기랑 하면 너무 힘들어요 태기랑 하면 맨날 혼자 얘기해요 김용이랑 하면 너무 좋아요 말을 안 해도 돼요 저 오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배우는 역시 진주 한 번도 질 수가 안 나요 너 네가 누구일 거 아냐 창 의정부에는 별이 많다 그 별 중에도 네가 제일 힘든 욕하는 거 노래 노래 아 즐거움의 시작 콘텐츠 trendleader TVN 노래 노래